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민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꿈과 열정과 목표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안학교라는 걸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 흘러졌고 저는 디자이너 졸업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미용사라는 큰 꿈과 직업, 열정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저를 제일 많이 바꿔준 것은 대안학교 친구들 그리고 많은 환경이었습니다 저의 자신감과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미용이라는 것은 커다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믿어주고 항상 응원해주고 가족 같은 친구를 얻어주었고 기술 그리고 많은 추억을 얻게 해준 고농대안학교 학생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의 연관 KAir